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1인 가구 집단상담 안녕한 오늘을 운영합니다. 5월 15일과 22일, 29일 총 3회간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줌을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되며, 서울생활권의 1인 가구가 대상입니다. 참여자는 전문 상담사와 함께 나의 중요한 것 알기, 내가 잘하는 하루 만들기, 안녕 내일 하루 등의 내용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상담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센터 홈페이지의 QR코드 또는 전화로 접수하면 됩니다.